오늘의 영상은 совет입니다. 네 보시는 영상이 재미있는 영상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영상이 있어요. phoneme 고추 자막 고추 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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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맞겠습니다 바삭바삭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 딸기 설탕 고춧가루 계란 너무 맛있어 다이치 다이치 아주 쫄깃해요 이건 단백질 딱딱할 Dank 다이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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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쏘옥 테라스 마침내 이건만 먹을래요 잘먹었습니다 이 다음은거는 언니오빠거에요 다음영상에서 만나요 다음영상에서 만나요